공정선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게 뭐냐 많은 공중파라든지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그냥 국문의 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박수치는데 그치지만 항상 공병호TV는 핵심과 본질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핵심과 본질이라는 부분을 늘 관심 있게 다루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선거 규명을 위해서 본 자신이 인천연수월에 출마해서 억울하게 탈락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던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켜봅시다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도 분석해 봅시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4.1%대 윤형순 후보가 45.9%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은 가장 경험이 풍부한 분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이상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켜봅시다 사전투표 결과도 분석해 봅시다 사전투표 결과를 검증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보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전반적인 동향은 선관위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런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혁신하거나 쇄신할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민경욱 전 의원의 글에다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현철 시민입니다 오늘 제가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투표용지 중 한 장에 투표관리관 칸에 찍힌 도장의 일부가 찍혀 있지 않아서 다시 투표용지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부 안 보여도 유효표라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인쇄물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변별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월 1일 지방선거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투표관리관 칸에 도장이 전혀 없는 것도 유효표이고 일장기 도장도 유효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 내용을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상당히 참 이미 공병호 tv에서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관위와 이게 어떻게 지침을 줬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로 처리해라 그리고 이렇게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더라도 다 유효표로 처리해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조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4.15 총선 이후에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유행들을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에서 다 합법화하는 조치를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제대로 찍히는 것은 이 투표용지가 정품입니다 위조품이 아닙니다는 것을 그냥 일종의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다 합법화시키면 투표관리관이 왜 필요합니까 투표관리관 제대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더라도 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합니까 지금 인천연수월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1900여장 가운데 천장 이상이 일장기 당일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였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법 받으러 6월 1일 날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관위가 정말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 질타를 받고 모든 것을 좀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은폐하고 본인들이 범한 그런 여러 가지 과오를 그냥 합법화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제도를 내규라든 이런 걸 통해서 바꿔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정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도 않는 것도 그냥 유효표로 처리해라 말이 됩니까 이런 지침을 다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 내린 겁니다 많은 분들은 놓쳤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참 석연치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민심이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는데 구청장과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많이 된 모양입니다 일종의 교차투표죠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는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교차투표라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어김없이 민주당을 찍고 그 다음에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또 압도적으로 찍고 3구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 대성 당일투표에서 이재명 후보 대패 윤석열 후보 사전투표에서 대패 당일투표에서 윤석열 후보 대성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교차투표입니다 그런 일이 서울시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금세 판매이 될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면 그냥 바로 분석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금세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2월 13일 지방선거 2018년에는 어땠습니까 구청장 선거를 다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수를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각 구청에 뭘 했습니까 각 구청에 표를 다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왼쪽이 만들어진 겁니다 왼쪽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강남 송파도 다 뭐죠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24명 가운데 한 20명 정도를 뭐죠 전북 전남 사람 광주 사람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조작률이 얼마인지 이번에는 12대 13으로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주자가 아닌데 이건 자연스럽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숫자일까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2018년 여러분들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울시 광진구청장 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광진구의 모든 여름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는 민주당에 승리했습니다 광진구의 여러분들 아마 이게 몇십 개 될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자유한국당을 패배합니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군자동 플러스 10.7 마이너스 8.3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화양동 플러스 9.4 화양동 플러스 9.4 통합 민주당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8.8 이렇게 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양이동 민주당 플러스 11.5%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9.7% 선거에 부정이 없으면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제로값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면서 규모가 아주 작게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쪽으로 이만큼 이동시켜놓고 자유한국당은 이만큼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켜놓고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마이너스 이동시키고 이거 하는데 뭘 쓴 겁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당일투표가 정상이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비정상 비정상 빼기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플러스 붕 한쪽은 마이너스 쪽은 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를 그냥 가져간 거 아닙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이번에 송영길 정당대표가 출마해가지고 민주당이 졌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해서 민주당이 졌다 한 30% 정도는 설명이 되지만 70% 정도는 이걸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노골적으로 했으면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번에 노골적으로 못된 거죠 사전투표에서는 20%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후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거지 않습니까 2018년 정거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들 장난이죠 이게 뭡니까 장난친 거죠 좌우대칭도 통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값하고 바른민주당의 마이너스 값을 합친 게 그대로 같지 않습니까 군자동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플러스 10.7 한국당과 정의당 마이너스 10.07 하양동 뭐죠 플러스 9.4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마이너스 9.4 정확하게 일자 이게 여러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용산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용산구청장 선거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 14.6% 마이너스 10.8번 플러스 12.3% 마이너스 10.5% 용산구 동차원에서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정치인들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성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0.9 7.6 7.6 8.3 7.3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들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어떻게 민주당은 그냥 사전투표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4석을 차지한 겁니다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북구도 한번 보시죠 9.4 8.7 9.7 7.4 다 뭡니까 똑같은 좌우대칭 전국적으로 이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호수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 선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거죠 종로구청장 18%를 조작을 했고 조작표수는 5254표 그리고 조작의 대상이 되는 사전투표는 29195표 다 나오면 도봉구청 중구청 다 18 16 20 26 송파구 20 딱 한 군데만 실패한 거죠 22% 조작했지만 서초구청장은 당일투표가 워낙 압도적인 우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2018년 지방선거가 서울구청장 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모든 투표소마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대구시 수성구청장 20% 중구청장 20% 인천시 중구청장 14% 충남공주시장 18% 강원춘천시장 20% 경기수원시장 16%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다 그냥 도배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번에 못한 겁니다 이거를 노골조를 못한 거예요 노골조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거지 송영길 전 당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했기 때문에 전기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전거죠 프로그램을 노골조를 못 돌린 겁니다 워낙 선거 부정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달라드니까 이렇게 못한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문제인 거죠 추가적인 사항들은 제 방송에 올라있는 지역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지금까지는 만들 수 있었는데 몇 번 만들었습니까 다섯 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또 뭐죠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유릴 지방선거까지는 마음껏 했지 않습니까 마음껏 마음껏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 광역자치단체장 17개서도 다 주무락주무락 해가지고 뭐죠 17자리 가운데 15자리 차지하고 서울시 구청장은 25개 가운데 21개를 24개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다 그게 뭡니까 프로그램의 힘이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위력이죠 예를 들면 종로구청 가운데는 종로구청이 아마 한 40개 정도가 될 겁니다 투표소 투표소 레벨마다 18%의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그냥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상당히 낙관론을 가졌지만 이번 유릴 지방선거에 또 뭐 대통령 선거도는 국민의 힘이 권력을 지었지만 뭐 선관위는 여전히 민주당 그런 휘하에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또 한 번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많이 가졌던 거죠 이번엔 전국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가장 납득하기 힘든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